왜 저래 왜 저래 시바람아 안내려고 기름 싯살 보조에서 기름 넣는 법 요 요거는 끝났어 결제 끝났어 이게 기름만 넣으면 돼 기름만 넣어놨이 격려 5만너너네요 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파란색 노즐 연료주입구에 삽입 후 기름을 기름만 넣어놨어요 요 금액 요 금액 돌아갑니다 요 지금 8천원 8천원 요 금액 5만너면 끝나는게 이게 요거는 양 니뜰 니뜰 요거는 금액 금액 요거만 확인하세요 15천원 자꾸만 올라가고 있지 요거 다 árductor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